우리 이거 다 땄어 이거 채영이가 다 따줬어 나 두 명 어떻게 제법 많이 땄네요? 네 많이 땄어요 너무 귀엽다 근데 너무 귀엽지? 리사가 이거 따줬어요 진짜? 리사 잘한다 언니 아무것도 못한 거야 맞아 나 아무것도 못한 거야 리사가 이거 두 개 다 땄어 근데 궁금한 게요 왜 아무도 저 파근을 안 했어요? 너가 해 채영아 이거 너가 해 상처받겠다 나 나 나 뽑아줘 나 뽑아줘라